저는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사회에서 일 많이 하시고 바쁘셔가지고 그런 가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 두 살 많은 누나를 낳으시고 2년간 기도의 단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1년 첫째는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을 원하셨나 봐요 그렇게 2년의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2년 뒤에 제가 세상의 빛을 봅니다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매우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물론 학교를 가고 집에 돌아와서 항상 TV를 켰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TV를 많이 시청했었고요 그 전날 그런 가요 프로그램들을 녹화를 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전날 녹화해 두었던 비디오를 시청하는 거죠 가수들을 좋아했습니다 서태주 아이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방차 그런 인기 댄스 가수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공부와 성경과 그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뒷전으로 한 채 항상 춤만 췄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쉬는 시간이 되면 여자애들 앞에서 남학생들 앞에서 제가 연마한 그런 춤을 선사해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육 열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왕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종종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별로 들리지 않고 저는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물론 공부는 벼락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적은 유지했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 춤만 추고 음악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때 저희 누나가 있잖아요 두 살 많은 누나가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폭탄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엄마, 아빠,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말문이 막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같이 나간 어린 딸이 미국을 가겠다고 하니까 혼자서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그 길로 단식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내 저희 누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비자를 받고 고2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2였었는데 그런 누나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한국을 놔두고 왜 굳이 미국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 명문대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썼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명문대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남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바로 이 시간 공부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않은 그런 빌게이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던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아, 나도 하버드 가고 싶다 여러분 혹시 그런 꿈들 가끔 꾸시지 않으세요? 아, 나 서울대 가고 싶다 아,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도저히 못 가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버드 가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누나를 따라가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고 부모님을 조르고 감사하게도 누나가 유학생활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누나를 따라서 중3, 2학기 때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매우 실망스러워졌어요 영어 시험을 보면은 0점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객관식이면은 대충 찍으면 그만인데 모두 또 주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어서 처음 봤던 첫 시험에서 네, 그만 백지 답안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 선생님이 저희 누나를 이제 저희 교실로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동생 아무래도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교직 생활 30년 해봤는데 영어 0점은 정말 처음 본다고 아니 어떻게 백지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냐고 솔직히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누나가 유창한 영어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학습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잘 부탁드린다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내면 그만인데 저희 누나가 또 거기다가 선생님 이 아이는 하버드에 진학할 학생이에요 제 동생 미국 하버드에 진학할 동생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품었던 꿈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는 제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누나와 함께 손잡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제 제 꿈 아시잖아요 제가 뭐를 원하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성적은 전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또 시험을 보면은 계속 A는커녕 맨날 뭐 C, D 받고 지쳐갔었어요 하루로 지쳐가요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교회에서 찬양팀이 항상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 위에 있던 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한 그런 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소리가 안 나는데 이 두꺼운 줄을 이렇게 탱탱탱 치는 그 형이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로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속 기타만 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요 공부는 해도 해도 되지 않았는데 음악은 기타는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영어 못하지 공부 못하지 이러니까 무시받고 이러니까 예 근데 음악은 막 조금 하고 또 이제 뭐 기타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기타를 배우려고 하면은 너는 배울 것이 없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나는 뮤지션이 돼야겠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돼서 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나랑 또 이런 꿈을 품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공부 포기했어요 오늘부터 음악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진 저희 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말씀 하셨어요 현영아 너는 공부를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 아니야 엄마 나 공부해도 안 돼 나 영어도 잘 못해 나 음악 할 거야 엄마 그러다 며칠 전에 학예회의 시간대 나 기타로 강제상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 나 분명히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그런 뮤지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공부해라 저는 음악을 하겠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나와서 여름방학을 보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그런 홍대나 신촌 등지에 있는 그런 락카페 가가지고 맨날 기타치고 그랬었어요 머리에 묶고 맨날 기타치고 새벽이 됐어야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희 어머님은 주무시지 않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진짜 공부 안 할 거니까 나 포기하라고 나는 음악 할 거라고 어머님이 이제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여름방학 한 2,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뭐 여권 준비하고 비행기 나름 준비해가지고 막 채비를 하고 공항으로 갔는데 제가 실수로 여권은 가져왔는데 실수로 비행기 티켓을 집에 놓고 온 거예요 당신은 전자 티켓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프린트된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은 비행기에 탑승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행기 날짜를 그 다음 주로 예약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래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와 함께 저기 지방 기도원에 들어가자 저기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너의 진로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정말 이 앞에 강객상 나와가지고 그 드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정말 뮤지션으로 세워주셨고 나의 음악을 통해 영광받아 주셨고 통성으로 엄청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동시에 이제 저희 어머님 반대편에서 저 자식을 막아주시옵소서 저 자식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방패 기도를 막 들으시고 또 기도로 엄청 싸웠어요 서울로 돌아올 시기가 돼서 기도원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시더니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학생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가 공부하는 것이 땅 바닥에 박힌 못을 손으로 하나 둘씩 빼는 것처럼 매우 고된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너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바닥에 박힌 못을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 바닥에 포크레인으로 다져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물을 하고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학생의 인생 가운데 뿌려주실 거라고 그 축복의 샘물이 학생의 삶에 차고 넘치고 흐르고 넘쳐서 학생이 감당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어한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이었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음악을 내려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본기도 없고 워낙 못하니까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결심했냐면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혼자 사는데 아침 점심은 굶고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인간이 힘이 빠지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좋은 학벌 도운 명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 믿기 때문에 2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죽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라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강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별로 TV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가요 프로그램들 그런 세상 그런 가수들을 너무너무 제가 열광하면서 좋아했는데 나도 모르게 별로 그것들이 왜 어떤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슨 성령 받으면 술 담배를 끊는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정말로 저도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쾌락이라든지 그런 세상 것들이 별로 소위 말해서 그냥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성경 보고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 읽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자문과 시편을 항상 영어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 그래서 항상 시편 자문 영어로 읽고 계속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공부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임하여 주시옵고 지혜 주시옵고 나에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인사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서 성적이 당연히 오르죠 성적이 엄청 오르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각 대학에 지원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평소에 바랄 수 없었던 그런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그런 왜 누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그런 글로벌한 아이들과 머리맞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물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에 임했고 무사히 또 졸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졸업하자마자 한 출판사로부터 책을 쓰다는 제의를 받게 돼가지고 또 책도 쓰게 되고 또 나름 젊은 나이에 좀 어린 나이에 유명세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그 기도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학생의 삶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샘물을 부어주실 거야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받은 축복은 정말 차고 넘치고 넘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정말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였냐 그런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많이 교만해졌어요 제 입을 통해서는 제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선포됐지만 지금처럼 그러나 나의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 나의 생각은 동떨어진 나의 그런 말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저를 치셨어요 돈을 다 잃었고요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망했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갔고요 돈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하라로 연명하면서 지냈는데 근데 실은요 그 시간이 감사한 거 아세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연단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나에게 임했던 축복들이 다 떠나가고 연단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명예를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학벌을 의지하는 그런 추악한 마음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런 칠흑 같은 터널과 같은 연단을 경험하곤 한 이후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걸 원하세요? 안 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사업을 이걸 런칭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아니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때문이에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는 그런 수많은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했다, 수고한 종아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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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